아니 이 사람 왜 여깄어 아니 못 행하는 걸 만났는데요 근데 진짜 저 정도로 롤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게 어려운데 진짜 대단하다 어 깡통신님 그 얘기는 팀원들을 좀 불안하게 할 수가 아칼리 아칼리는 카운터가 뭘까요? 백스였나? 말자 애니 백스 근데 갑자기 첫판하는 백스를 꺼냈다가는 팀원들이 좀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가던거나 합시다 아칼리가 요즘 화공탱크 가죠? 가사딘으로도 한번 가볼까? 뭐야 상대 미드가 뭐지? 일단 뺨앞에 들어야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미드 아칼리인 것 같네요 이번판 나도 화공탱크 카사린은 한번 해볼까? 서버 화공탱크 아칼리 보니까 이거 가도 딜 나오더라고요 아칼리가 나오면 카사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부캐라서 대충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럴리가요 전 내판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 찍죠 일단 영패 아! 네 2마리 아! 2마리 3마리 아 인생 3마리나 놓쳤네 바텀 까비 아칼리가 사실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3두콩 안 가고 도랑검 간지도 모르겠고 저마도 왜 들어온지 저마까지는 인정 3두콩 왜 안 간지 모르겠어 뼈왕패는 왜 들었지? 아칼리 안 하는 친구인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데 근데 카사린이 이렇게 구도가 편하지 않거든요 너무 편한데 이러면 호잉 결국 그냥 밀어주는구나 라인이 프리징 못하겠다 너무 멀다 라인 이득 조금 보죠 천천히 밀면서 아이고 바텀이 멸망해버렸네 어 또 위기인 것 같긴 한데 뭐 파이팅은 외쳐줄게요 바텀 파이팅 아칼리도 갔네요 아니 진짜 라인 반반두고 로밍 가는 아칼리가 어딨어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뷰토를 한번 아이고 팀이 다 망하는 중 이거 어떡함 필리 났는데요 잡을만한데 아무리 봐도 까비 그 그 어째서 잘 모르겠네요 너도 어째서 아니 나 이거 다이 아닌 것 같은데 보임 이거 일반 게임 잘못 돌렸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아무튼 좋았습니다 뭔 화공 탱크냐 가던거나 가자 아칼리 어디갔지 바텀을 갔네요 그냥 미대에서 이득 봐야겠다 바텀 균형이 이미 무너져서 이런거 텔포 탔다가 저까지 죽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미대에서 성장할게요 안좋아 안좋아 할만한데 지금 빨리 해야 돼 상대 오기 전에 아 너무 아까운데 4위 그래도 이득 많이 봤다 스킬 쿨 차면 아하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본템 가지 이번에 누댕 가야겠다 이번판 누댕 가서 징크스를 그냥 원콤에 죽이자 왕관 가면 원콤이 안나니까 좀 더 극딜로 가겠습니다 사비 내가 잘해야겠는데 진짜로 이번판은 다른 데서 좀 큰일 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잘 해보자 다르반을 좀 조심하죠 지금은 독턴도 안보이고 저까지 죽으면 좀 난리 나거든요 게임이 유일한 희망이야 아무리 봐도 네이브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미드가 희망이다 어 도시태 어 네 그럴 수 있다 그쵸 표시기 한번 써야겠다 제가 왕관이 없어서 한 번에 녹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도냐 먼저 살게요 오긴 했는데 나도 할만하거든요 체력 상황이 안보이는데 오케이 어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뭐 잡자 일단 상대 딜 없잖아 징크스 없으면 전멸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아깝다 이번에 그래도 전멸 빠지긴 했어요 다음때 헤카리미 노려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타죠 일단 다르반 다르반 노려주면 좋은데 좋아요 굿 달령까지 가볼까 미드 밀고 제이스 타르마켈 의미 있죠 좋습니다 갈리오가 되게 잘 노려줬다 이러면 거의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아깝다 아깝다 그래도 자르반 킬이라 괜찮다 괜찮다 아하 오케이 도망가죠 빙패스가 있어서 굿 독턴 잡죠 구리하는데 아니 오브젝트도 없는데 여길 왜 혼자 왔어 들이 박자 그냥 좋아요 쭉 가죠 가로는 아직 30초나 남았는데 굿 오 보띠어도 뭔가 해주는구나 어 네 밀자 일단 모르겠다 안되겠다 못 뛰어가서 어 저거는 몰면 뭐 될만하지 않을까 가버렸 세트는 이미 죽었으니까 사인 밀고 바로 한쪽 보면 될 듯함 어 귀환해야겠다 이거는 귀환했다가 텔포갖 보죠 돈이 너무 많다 템 이렇게 나왔으면 징크스 거의 원콤이죠 아직 멜모쇼스 올린 것도 아니라서 아직 멜모쇼스 올린 것도 아니라서 아직 멜모쇼스 올린 것도 아니라서 내가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데 좋아요 카우터 밀자 갱크스 전멸도 뺏기 때문에 아주 좋죠 전멸 쓰고 좋은거라 와 시원하다 그냥 아니 좋았습니다 끝났다 끝난 듯함 GG